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만리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복귀하셨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전 속보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으로 세태를 냈다고요? 박정호 기자,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아침에 정의당에서 관련 내용 브리핑을 하겠다는 공지를 기자들에게 보내와서요. 다들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정의당 젠더인권본부를 맡고 있는 배복주 부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김종철 대표가 지난 1월 15일, 지지난주 금요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혜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졌고 면담 종료 후에 나오는 길에서 김 대표가 장 의원에게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정의당의 설명입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 고심 끝에 1월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이 배복주 부대표에게 이 사건을 직접 알렸고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 가해자의 면담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졌었고요. 그 결과 다툼에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이게 배 부대표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정도 소리가 있는데. 이게 사퇴입니까? 직위해제입니까? 어떤 거에요? 정확하게? 이게 이제 직위해제 조치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퇴는 그냥 징계 없이 그냥 본인이 사퇴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걸 사퇴라고 하잖아요. 직위해제는 당에서 이제 징계 차원에서 직위해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 차원에서는 일단 직위해제라는 이제 징계를 내린 거죠. 그런 상황인데 당실 당대표를 징계를 해보니까 당도 지금 뭐 거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수습 방안도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일각에서는 지금 아예 뭐 당을 해체하라는 이야기까지 사실은 정의당이 이제 심상적 노회찬 체제 이후에 뭔가 새로운 이제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절박성 때문에. 변화를 많이 깨어왔던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종철 대표가 들어서서 민주당과의 차별성도 부각을 했고 또 보폭도 상당히 넓혀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당 내외에서 상당한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김종철 대표는 원래 이제 서울대 운동권 출신입니다. 권영길 의원 보좌관으로 했다가 사실 그동안 선거에도 많이 나왔어요. 서울시장 선거도 나오고 또 국회의원 선거 나오고 이제 계속 떨어지고 절치 부심하다가 이제 이번에 결국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이 당대표가 돼서 이제 당이 뭔가 그래도 새로운 이번 이제 보궐선거의 후보도 내고 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찾아나가는 시점에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사실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등등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진보진영 내에서 이제 이런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상당히 충격파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정의당을 그동안 지지했던 당원들의 충격파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장혜원 의원도 오늘 여러 가지 고심 끝에 한 3일간 고심을 하다가 이제 당의 이건 도저히 피해자로서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고발을 했고 그 사실을 다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참 해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의당 분위기 어떨까요? 뭐 오늘 배복구주 부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눈물을 좀 흘리기도 했었는데. 네. 아 지금 뭐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아직 어떤 로드맵이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을 뭐 이끌어 나갈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아까 질문을 좀 해봤는데요. 우선 당원당규상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직무대행이 누군지도 아직 확실치 않은 거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터지고는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동안 아무래도 이제 권력층 내부에 정당 내부에 정치권에 이런 성비위 사건 때문에 많은 질타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물론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치권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이게 상당히 어떤 정치 쟁점화되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2차 피해라든지 또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또 이런 게 후속도 한다든지 그런 걸 보면 정말 이거는 개인의 어떤 각성 차원을 좀 넘어서서서 이건 어떤 구조적인 문제 차원으로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아마 장현우 의원의 어떤 용기 이걸 굉장히 저는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 본인도 고심이 많았을 거예요. 이번에 초선으로 원래 장현우 의원이 이제 본인이 예전에 이제 대학 스카이 그러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대 중도에 이제 그 학교를 그만두는. 그래서 연세대를 다니다가 이제 스스로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동생이 이제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운동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영화도 만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노력이 이제 돼서 이제 초선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이런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런 어떤 당 차원에서 좀 또 정치권 차원에서 이번 사태는 좀 넘어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정치권으로 파장도 좀 꽤 있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네요. 어떻습니까? 네. 뭐 여야 정치권 이 문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의당에서 이 문제가 터져서 김종선 대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다시 한 번 자기 자신도 되돌아보는 그런 사안으로 삼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여야가 성비의 문제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사실 강하게 비판해왔거든요. 뭐 동성애까지 포용하는 젠더 의식을 앞세워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차별화를 했었는데 그런 정의당에서 차려 이런 남성 우월적 가부장적 사고에 기반한 성추행 사건이 나왔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충격이고 정의당도 그렇지만은 정치권에서 이 문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뭔가 대책이나 아니면은 사고 방식을 좀 바꾸는 그런 행동이나 절차가 좀 있을 걸로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시간이고 오후부터 다시 또 이제 재개가 될 텐데 인사청문회가. 박정우 기자 오전까지 좀 나왔던 쟁점 내용들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사실 이 첫 질의가 11시 좀 넘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동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계속 공방을 벌였는데요. 특히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 또 대전 유성을 당협의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당협의원장 했던 김소연 변호사. 증인으로 왜 안 불러주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사실 증인 채택이 안 돼서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인사청문회 거기에 불러서 증인 증언을 받고 그랬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안 불러주냐.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적으로 다 결론이 나는 사안인데 상권 분립이 돼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이 끝났는데 어떻게 다시 또 이 증인들을 불러서 물어보냐.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가면서 공전이 펼쳐졌고요. 특히 이어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입 금지에 관련해서 사실 그거의 쟁점은 절차적 정의를 볼 것이냐. 시체적 정의를 볼 것이냐. 이 문제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절차적 문제에 집중한 모습이었고요. 민주당은 시체적 진실이 뭐냐. 이게 왜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수사 정보들이 세워나갔고 이 배우는 누구냐. 이거부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오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주로 불거지고 있는 검찰 관련된 문제들.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질요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전 질의, 유현정 변수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의는 아마 오후부터 해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아마 오전에 박 후보자가 인사말을 통해서 검사들의 어떤 인권보호관으로서 거듭나야 한다. 검찰계에 그래야 마침별을 찍고 공존의 정의. 이걸 실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저도 검사들이 인권보호에 가장 우선 앞서서 써야 된다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뽑는 게 국가인권위원장 뽑는 게 아니잖아요. 법무부 장관을 뽑는 겁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중요한 게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중요한 이유가 모르겠습니까? 결국은 거학 척결이거든요.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부정부패, 특히 권력과 어떤 금권을 가진 거학들을 척결하는 역할들을 사실 검찰이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또 검찰의 주 업무는 결국은 사회정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적 정의 실현이고. 그러한 것들 대신에 지난번 추미애 장관이 자꾸 검찰로 하여금 뭔가 인권보호 이런 문제를 하는데. 물론 이게 인권보호가 절차가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왜 가장 중요한 검찰의 본연적 임무인 수사의 어떤 명백한 수사를 잘하는 것들. 또 그리고 이 수사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강조점이 없어요. 글쎄요. 과연 우리나라 검찰 2,200명이 인권보호만을 잃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시각 자체가 검찰은 뭔가 수사를 보다는 오히려 이런 절차나 인권보호를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되는 점이 조금 저는 유감스러웠습니다. 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글쎄요. 추미애 장관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과는 다르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쭉 보면 사실 이른바 추용 갈등, 여기서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 다르게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모습을 좀 느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박범계 장관 후보자도 좀 더 부드럽게, 추미애 장관 때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검찰과 협조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할 것 같아요. 서면 답변이나 이런 걸 좀 읽어봐도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협화함 없는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물론 오후에 어떻게 현장에서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민주당 입장, 또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하는, 그걸 좀 넘어서는 그런 약간 좀 부드럽고 협력하는, 불협화함 없는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검찰이 주요 인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인사를 추 장관이 하고 물러날지, 아니면 박범계 장관이 온다고 한다 그러면 할지,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게 나왔나요? 일단 지금 평검사 인사는 했고요. 이제 아마 박범계 후보자가 내일이나 모레쯤 아마, 모레쯤 임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추 장관이 지금 간부 인사는 못하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청문회에서 특별하게 큰 하자가 없는 이상은 아마 임명이 될 것이고, 일단 인사는 아마 박범계 장관 후보자의 주도권 하에서 간부 인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추 장관이 그동안 인사 많이 했잖아요. 더 이상 뭘 더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문제는 저는 박범계 후보자가 월성문전 1호기 관련해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휘감독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아마 앞으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에서 감사원의 월성문전 1호기 감사를 정치적 감사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죠. 그에 따르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적 감사가 아닌데 정치적 수사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장관 후보자가 과잉수사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오늘은 아마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백운규 장관이라고 하면 산업자원부 장관, 전 장관 말씀하시는 거죠. 월성문전 1호기 폐로의 직접적인 지시관계에 있었던 것을 할 것 같은데, 여기 지휘감독이라는 게 이게 언뜻 연상되기에는 수사지휘권을 또 발동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인신구속이나 등등을 놓고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점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더 증폭될 것인지, 아니면 좀 수면으로 가라앉을 것인지. 그런 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쟁점 사안으로 드러나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한 부분들이 있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김학의 전 차관 관련돼서 일도 있을 것 같고, 또 현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사건 관련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재판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으니까 지켜본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검언유책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데 박범계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의원으로 법사위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서면 답변을 보면 원론적인 그런 내용, 빠르게 수사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정리를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강한, 윤 총장의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이라고 해서 이걸 좀 덮고 가거나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해서 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좀 해보고요.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도 물론 부드럽게 간다고는 하지만,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 그러니까 인권을 보호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검찰의 잘못된 부정, 부패의 모습, 비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도 좀 더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저 정도 같이 협조하면서 하면 저렇게 가는 건 맞겠구나라는 그런 부드러운 방식을 쓰더라도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던 그것은 놓지 않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사구만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정우 기자, 이 사과문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내용을 남겼습니까? 네,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 2019년 12월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그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노무현재단 계좌정보를 열람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확인되지 않았냐? 이거 밝혀야 되지 않냐? 시간이 지나면 그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유 이사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킨 점에 대해서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해 소용도를 이끌어들였다. 이사장의 책무에 벗어나는 행위였다라고 후원 회원들에게도 용서를 청했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 정책이나 그와 관련한 검찰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지만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이어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부터 당사자처럼 행동을 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하고 검사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하고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평행에 빠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뒤늦게나마 사과한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유시민 이사장은 일개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여권 진영 내 빅마우스로 통하고 있고 또 알릴리오가 지난 검경 사건 또 조국 장관 수사라든지 이런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고 특히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는 증거인멸이 아닌가 증거보전이라든지 또 동양대 최성애 총장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는 유튜브 언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이게 보면 저는 이 사건이 사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거짓 선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참 진영 갈등이 심각해지고 또 이것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사드가 들어왔을 때 이 전자파가 사람을 튀긴다. 뭐 이런 주장까지도 여당에서 했고 또 그것이 굉장히 불신감으로 작용해 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는 거의 사실처럼 인식이 돼 왔고 이게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이 발언보다 사실 지난해 7월 달에 이야기했던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의 수사 심의에 참여하는 날 아침에 방송에 출연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반부패부가 이걸 한 것 같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동훈 검사와 직접적인 사실은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지금 아마 사과한 건 검찰 수사를 대비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그동안 본인이 많은 이야기를 해 왔는데 저는 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끌 개인이 아니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되지 않습니다. 노무현 재단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속 발전시키는 게 바로 그 업무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알려난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인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분열과 갈등을 부지켰다면 저는 본인의 정책 책임도 오히려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과문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 또 어떤 것들이 기대되고 있을까요? 한동훈 검사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아마 법적인 조치도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요. 저는 사과문 읽어보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감동을 유박이 있지만 사과문 자체만 좀 보면 그동안 정치권에서 사과한 거로 보면 조건부 사과가 많았습니다. 아픔을 드렸다면 아니면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이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유시민 이사장 사과문을 보면 뭐가 잘못이었고 누구한테 사과하는지 이게 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서 사과문 자체로만 보면 충실한 사과문이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한동훈 검사장이나 아니면 이게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인 다툼은 계속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4월 보궐선거 상황 좀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시장 가서 이렇게 어묵 먹는 거 사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항상 이런 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건지 싶기도 하고 지금 이 보궐선거 상황 각 당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저는 어제 어묵 먹는 거 보고 사람도 꽤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시장에. 그런데 지금 코로나 국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스크도 지금 못 벗게 하는데 글쎄 정당에서 여당에서 그런 거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무강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고요. 나름대로 여당은 아무래도 체제가 갖춰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당이 그동안 지지율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불리한 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여당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무기들이 있어요. 조직적, 정책적 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마 내부 경선의 뜨거운 분위기는 없겠지만 또 나름대로 정부 여당이 지금 올해 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백신 주사라든지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상황 자체는 굉장히 유동적이다. 반면에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단일화의 절박성이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물론 서울 민심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판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민주당이 그동안의 약세를 극복하고 상당히 치고 올라왔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정부 여당이 이제 좀 체제가 좀 갖춰졌다. 그리고 이제 막 정책들을 내놓잖아요. 돈 주겠다, 4차 재난지원금, 백신 주사도 예정돼 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어떤 승기를 서서히 회복해 가는 거 아닌가 저는 냉정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도요? 부산도 상당히 그런 가능성이 큰 걸로 보입니다. 박정호 기자님. 민주당 의원들 통화를 해보면 그동안 좀 힘들었는데 회복된다.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실제로 분위기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군요.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고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안철수 대표가 이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단일화 여러 가지 오가는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서 안철수 대표가 우리 당에 와서 있을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표와 2012년도에 단일화 할 때도 그랬고 이게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단일화를 추진하는지 이걸 좀 본다면 느껴본 사람, 당해본 사람은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 쪽 인사들 그런 얘기를 좀 하던데 야권 단일화도 쉽지 않을 거다. 거기서 오히려 야권의 분위기는 지금은 좋지만 이 자체가 좀 앞으로 보면 그렇게 좋게만 흘러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좀 낙관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남아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의 공간에 안철수 대표와 이렇게 중간에 만나거나 아니면 협상하는 분들은 다들 힘들어하시다는 걸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축구 플레이어를 또 규칙적으로 플레이하는 분들이 있고 불규칙적으로 변칙 플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상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저도 뭐 이게 합상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또 오래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의 논법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앞으로 정통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아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겁니다. 단일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도 안철수 대표가 1대1 단일화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또 얘기를 하던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뭔가 안철수 대표를 껴안고 같이 경선하지 않는 이상 저는 3자 대결로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3자까지도 갈 가능성이 없다. 3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쪽에서 좀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의힘이 참 어려운 상황에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시사고만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해역사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